인천시가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시는 지난 동절기 추가접종 때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접종 권고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6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전국 윗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